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수우를 도전해볼건데요 아 처음하는 수우인만큼 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스탯은 3과 5웹솔이구요 보공 280에 방무 91푸르고 스킬쓰면은 1차비 크댐 100이 되니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 한명있군요 두통하고 비문진 깔아주구요 아 은홀도 후방이동으로 피할 순 있는데 그냥 돌겠습니다 포방 이동하는게 어려워서 아 썼는데 풀 돌았네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노 comme 매춘 어.. 바운딩을 써가지고 로봇 안나오게 한번 해주고 어후 위험했다 어.. 큰일 났는데.. 때릴 틈이 없는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야 오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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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무권도 안만났데 다 왔는데 아.. 그래도 깼으니까.. 축제로 피할 수 있는데 엄청 가까이야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정도로 정말 밀착해서 해야되가지고 되게 어렵죠 이건 박물 좀 날려보내고 새로 갈아깁시다 어 이거는 그냥 맞으면서 할게요 어차피 맞아도 안죽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 언어렉에는 흑혈 스킬이 있어가지고 맞아도 안닿네 어 이젠 피해야돼요 흐흐흐흐 아이고 죽었다 어어 아 또 어떡하지 3테크 밖에 안 떨어졌다 쓰읍 큰일났네 아 아 아 난리났다 난리났다 아 gotcha 으흐흐흐하 아 미친건데 아 미친건데 아 미친건데 아 미친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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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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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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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살았다 살았다. 이것이 마시구 구사일생인가? 안 죽었네. 죽는 각이었던 것 같은데. 아, 저거 거리가 닿네. 보러 오고, 저거 거리가 닿죠? 네. 거리가 닿는 것 같이오. 안 죽 joy. 나 죽는 것 같네. 응. 그래. 어허허허허허 아잇 한번 껴준는 여유 부려줘야되지않겠습니까 아 좋았다 아아 그 깼군 오케이 몇개 나왔냐? 두개나온거 같은데 아 이렇게 솔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